오늘 새벽 0시 10분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에 있는 한 4층짜리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주민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2층에서 시작된 불로 화염과 연기가 건물 전체로 퍼졌는데 이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 40대 남성 한 명이 건물 밖으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습니다. 함께 추락한 40대 여성 한 명은 다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.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. 1, 2, 3 2, 3 2, 3 4, 4, 5, 3 4, 5, 4, 5, 5, 5, 6, 7, 8, 9, 9, 9, 9, 9, 9, 9, 9, 9, 10, 9